2024년 미쉐린 가이드의 이름을 올린 부산 돼지국밥, 맛집, 광안리 안목 메뉴는 돼지국밥, 석거국밥, 머릿고기국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육과 돼지라면도 있어요. 광안리 안목은 혼밥이나 2에서 3이니 간단하게 식사하기에는 좋으며 오픈과 동시에 웨이팅이 시작되기 때문에 캐치테이블 어플로 예약 상황을 보면서 미리 예약을 하고 오셔야 웨이팅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남찬동 안목 돼지국밥의 육수는 돼지 뼈를 24시간 이상 끓여 특제소스로 기본간이 되어 있어 먼저 국물 맛을 보면 간이 되어 있지 않아 자신의 입맛에 따라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는 다데기, 새우젓, 마늘 등을 추가해가면서 나만의 맛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돼지국밥이에요. 광안리 안목 돼지국밥은 순수돼지 뼈로 우려낸 진한 국물은 오랜 시간 끓여낸 흔적이 느껴지고 그 안에 담긴 돼지고기는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이 살아있어요. 국물의 간이 강하지 않고 돼지고기의 고소한 맛이 제대로 느껴져 부담없이 숟가락을 잡고 들게 만들죠. 부산 남찬동 안목에서 돼지국밥을 먹을 때 맛보기 머릿고기 수육도 빼놓을 수 없죠. 얇게 썬 머릿고기를 한 점 입에 넣는 순간 입안에서 살살 녹아내리는 부드러움과 고기의 깊은 풍미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부산 돼지국밥 맛집 남찬동 안목은 돼지국밥에 다대기나 새우젓을 넣어가며 자신만의 간을 맞춰 먹는 재미도 솔솔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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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